네, 전 오늘 세 권의 책을 들고 왔는데요. 올가을에 읽기 좋은 책들이고요.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아무튼 스웨터라고 하는 제가 쓴 책이고요. 아무튼 OO이라고 해서 본인의 애호하는 것들을 산문으로 묶는 시리즈가 있어요. 아무튼 문고라고 그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책이고요. 저는 아무튼 스웨터라고 해서 스웨터를 매개로 해서 제가 여행한 얘기, 사랑한 얘기, 연애한 얘기 그런 것들을 묶었고요. 두 번째 책은 왜 그러세요? 다들이라고 하는 책이에요. 전국에 89명의 중, 고등학생들이 쓴 시하고 산문을 그림이랑 해서 같이 묶어놓은 그 책인데요. 실제로 읽어보니까 그 안에는 정말로 그 10대들의 생생한 그들만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듬뿍 담겨져 있고요. 중간중간에 되게 그들의 어떤 삶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확 보여주는 글들도 있어요. 그래서 아주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고요. 장 그르니에라고 하는 작가가 쓴 섬이라고 하는 산문집인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. 그 산문집 안에 고양이 물루라고 하는 산문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르니에가 실제로 키웠던 고양이 물루에 대해서. 그런데 키우다가 결국에는 무지개들을 건너는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단순히 그냥 고양이를 예뻐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고양이를 통해서 어떤 삶이나 인생에 대해서 관조하고 그걸 사색해서 묶어놓은 그런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산문이에요. 그래서 세 편 다 가을의 심심풀이로 혹은 아주 아주 사색을 하면서 혹은 옛 추억이나 이런 것도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될 것 같습니다.